정 6시간 42분 얼굴 좀 보자 이후 저야기 소리 또 약간 어이기야 아이고, 아이구. 홈발랐어. 위험하네. 아이고, 예뻐. 진짜 조그맣다. 아빠 닮았나. 그 이게 더 crop. 갑자기 아빠한테. 몇 시간 됐나? 그래서 시간 42분. 저 수면 시간을 왜 체크하는 거야? 이제 애기한테도 수면 패턴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애기 성장 패턴도 좋아지고. 애기가 자는 시간에 제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저만의 개인 시간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. 굉장히 그 플랜을 잘 짜서 그 성향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. 녹아있다. 자기 향수 떡이 올려놨어. 향수도 뿌려. 저런 옷도 다 본인이 골라준 거예요? 진솔이가? 남편 패션 코디 이런 거 다 해줘.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. 그런 외관적인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줘. 깜짝 놀라겠네. 남편도 약간 느낌이 있어. 스웩이 딱 뭔지 안 해. 갑자기. 너는 몇 시야? 나 오늘 한 3시야. 맛있어. 아빠 빠빠이. 맘마 먹자. 8시 10분. 줘봐. 시간 또 체크하는 거 봐. 진짜 꼼꼼하다.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안 쓰는구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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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천천히 먹어. 성격 급한가 보다, 아기가. 그만 먹을 거야? 먹은 것도 체크하는 거야. 어찌됐라. 주름해야지. 그렇지, 처리. 이거 트림. 아이고. 농숙하다. 주름 시켜요. 아, 배웠네 오늘. 수화 다 못했구나, 너. 괜찮아? 아이고, 아이고. 옷 갈아입어야지. 됐으니까. 아이, 싫어. 아이, 싫어. 아이, 싫어. 기달려, 기달려. 기달려. 아, 어떡해. 눈 가리는 거 싫어. 이뻐. 시야. 직장 책 볼까? 이게 뭐야?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? 이게 뭐야, 시야. 오, 산. 내가 뭐 하는 거야, 나도. 잠깐, 시야. 졸려. 이미 손을 탔네. 안아야 자는구나. 아,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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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이는 잘 때가 제일 이뻐. 맞아. 제 동생이랑 저가 터울이 좀 많이 나서.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해하면서 돌 보다 보니까. 그게 다시 생각이 났는지 좀 더 능숙하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